정글의 법칙 애청자 예지원의 눈썰미 덕분에 사탕수수 발견 유리야 맛있어 잘다 칼 짠거 하나 있어요? 칼 카누에 있어 정글의 법칙 뭐라 하는지 그냥 이빨로 먹을거 같아 내가 잘라주려고 했는데 네 잘 자르네 시원님 잘 자리네요 음 맛있다 예지원님 많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 나오는 거 많이 봐왔고 되게 매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흥먹은 거 안 먹잖아 근데 여기 와서는 떨어진 것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카누에서 컨듀해서 그거 뭔가 좀 집게 고마워 한편 집 찍기 조는 저거는 좀 좀 더 많이 부족하겠죠 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경험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첫 번째 타조사는 혼자만 있으면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. 좀 이제 아무래도 처음 경험해보시니까 심적으로 불편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. 이제 또 제가 들어가면 돼요. 선생님 많이 앉아서 하시는 겁니다. 오케이. 우리가 빨리 집을 지어야 해가지고 오늘 지나기 전에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살기 위해서 지낸다고 생각합니다.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. 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 해야 되고 나도 병만족의 이론으로서 돼서 아마 열심히 하잖아요. 아 이게 무릎이 생기네요. 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. 뭐 물었냐고. 뭐 물었냐고. 뭐 물었냐고. 방금 쉬어야 돼. 뭐 물었냐고. 쉬어 쉬어 쉬어. 잠시 쉬어. 보기만 쉬어야 돼요. 우리 열도 집전 온 거 다 누가 쓰고 있을 것 같아. 하나씩 세우고 안 땡겨지지. 저 거 다 놀고. 거기로 딱 눌러. 엄마 안 땡겨지지. 그리고 밑도 걸어서 땡기고 또 걸어서. fats. 요랄. 첨. 네. 정글의 연인 사탕수수에 이어 이번에도 또 한 끈 할 수 있을까요? 쟤 이름이 뭐죠? 저건 저희도 물어볼까요? 오렌지 아 오렌지?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 먹어도 되지 저걸 어떻게 따지 근데? 꿈쩍도 안 해 흰 장대를 한번 잘라서 툭툭 쳐볼까? 흰 장대를 장대를 불편하다 떨어져 떨어져 넘어간다 어 딱 예 여기 있어야 돼 에휴 다시 내가 밭 뒤로 가져올 거야 아이고 조금만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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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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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번에 오오오 오오오 타가가자 응 오케이 걸었죠? 걸었죠? 와와와와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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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너무 흥분했어 오렌지 어떻게 여기는? 바나나가 더 밥이 돼 오케이 여기를 통화하고 올라가요 일로 와봐 미안해 응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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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나무를 부러뜨린 전적이 있는 예지원 아이고 다 못 보셨어 수환 씨 괜찮겠죠? 미안해 응 응 가봐요 응 잡았으면 좋았어 응 응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? 응 응 뜨전으로 잡아줘 응 응 응 응 응 어떡해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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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게 올라가는 게 위험하긴 한데 더 내려온 거 아닌가? 어 좀 내려왔어 그죠? 한번 더 매달려 볼까요? 한번만 더? 한번만 더 해볼까? 응 소중하고 잡았어요? 나무가 부러질 거 같아 나무가 다칠 거 같다 응? 안 내려와? 안 내려와 할 거 내려와요 그러면 응 응 응 응 응 아 아니야 그냥 잡고 있어 잡고 매달리고 있어 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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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매달려와 있어 내가 잡아줄게 내가 박아줄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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